김내원 주연의 액션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가 개봉한 지 1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급을 맡은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개봉한 미스터 소크라테스가 지난 25일까지 103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 소크라테스는 개봉 3주째를 맞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주말 4일 동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국내 박스오피스 집계 결과 4위에 오르는 등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